내일 전국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전국에 비가 예보됐고 일부에서는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도 전망됐는데요. 천둥으로 듣기평가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해당 문항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시험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교실에 모인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선택과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어 내일 수능을 칠 예비 소집 장소로 나섭니다. 후배들의 피켓 응원에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400여 명 줄어든 50만 4,500여 명이 응시하는데 N수생 비율은 3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지며 확진 수험생도 일반 교실에서 함께 응시합니다. 교실 안도 엄청 따뜻하고 마스크도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선배들이 불편하고 졸음도 쉽게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부터 그게 풀려가지고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내일은 한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예보돼 영어 듣기 평가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 다수가 방송을 듣지 못했을 경우 고사장 책임자인 교장의 판단에 따라 다시 한 번 들려줄 방침입니다. 내일 수능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하는데 이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